왜? 나 꺼내줘? 나도 잘못 왔어! 자, 밥쌤. 진정하시고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 나 진짜 이번엔 억울하니까 무조건 꺼내줘, 알겠어? 일단은 말을 들어보고 승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 포켓몬빵 나눠주기로 했다면서? 그렇죠. 만든 거를 서로 나눠주기로 했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선물 주러 갈까? 그러자! 네, 안녕하십니다. 왕왕, 방구 뿜뿜. 어? 설아, 누나. 어? 리운아, 마침 잘 왔다. 마침 잘 와? 왜? 어, 리운아, 너 포켓몬빵 가질래? 오, 포켓몬빵? 어디서 났어? 나 오늘도 못 구했는데. 어, 가질래, 가질래. 그래, 자. 어? 이게 뭐야? 백설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어, 우리가 만든 거야. 우와, 이걸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들었어? 댓글에 무료도 한 링크 있어. 오, 무료도 한 잘 만들었다. 나 이거 주는 거야, 크크캠? 응, 열어봐, 리운아. 어, 열어볼게. 우와, 이거 투명이다, 여기. 오, 스키시. 이 안에 띠브띠브 실? 왜 웃어, 불안하게. 설마, 케케케. 요리몽? 요리몽이면 설마 누구야? 아하하, 너잖아, 너. 이게 나라고? 어딜 봐서? 어? 진짜? 어? 맞지? 너지? 아, 그러네. 반박 불가다.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케케케.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다. 나는 선물 주기 될 성공이야. 축하해. 나도 줘야 하는데. 음, 나도 연락해 봐야지. 남벤장, 어디야? 나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줘야겠다. 누나 누구한테 주는 건데? 나는 뿌한테 주는 거야. 안 갈래, 누나? 아, 누나 집에 가는 길에 만나겠네, 케케케. 그럴 것 같아. 아, 전화 온다. 여보세요, 박세인. 왜? 아, 뭐야. 전화 온 이유를 까먹었어? 너 그 정도면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해 보래. 아, 그리고 너. 아,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이름 뭐냐? 아무튼 우리 집 식당에 넣고 갈 테니까 그거 가져가라. 아, 그래. 끝난다. 이게 뭔데? 아, 박세인이 저번에 우리 집에 놓고 갔어. 아. 이거 폐기하잖아. 레전드 키링 놓고 갔어? 아, 그냥 말하지 말지. 내가 갈게, 케케케. 아무튼 박세인 오면 알아서 가져가겠지. 나는 남반장한테 주러 간다? 그래. 누나 나한테 포켓몬빵 줬으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아이스크림을 사줘? 그렇게까지? 어, 나 지금 사 먹으러 갔다가 놀이터에서 좀만 놀고 올라오. 같이 갈래? 그래, 그래. 근데 나는 아이스크림은 안 사줘도 돼. 나도 이거 무료로 뽑은 건데 뭐. 일단 가자, 케케. 그래, 그러자. 누나, 누나. 망고 빙수 아이스크림 먹었어. 이렇게 해. 응, 다들 나 빼고 나가버렸네. 양갈래 줘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나가면서 찾아봐야겠다, 양갈래. 아이스크림 먹었어. 야, 오비케. 아무도 없잖아? 식탁 위에 뭘 가져가라는 거야?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어떤 거라는 거야? 어?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펄기야? 펄기야 찾았잖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우, 신나? 어? 이거 포켓몬빵? 어? 선물로 이거 추려던 거였구나? 하하하하. 그럼 받아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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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금 박세인이었던 것 같은데? 어? 내 포켓몬빵이 사라졌어. 하하하하. 범인은 박세인? 하하하하.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내 건 줄 알고 가져왔지? 아, 비키가 설명을 애매하게 했다? 그렇지. 오비키가 말을 똑바로 해줬으면 내가 오해가 없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 이제라도 돌려줘. 그건 안 되지? 뭐라고? 왜죠? 이 안에 띠부실 주인에게 주는 거라면서? 그...랬죠? 이 안에 띠부실 주인이 누군지 알아? 음, 이상의 뿌였으니까 냥갈래 아닌가요? 아냐! 이 안에는 박세인이 들어있다 박세인이라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내 거지? 하하하하. 저건 바꿔치기야. 원래는 비상의 뿌가 들어있어야 해. 바꿔치기라니? 원래부터 그랬다니까? 하하하하.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만든 건데? 텔라야, 그냥 세인이 주는 건 어때? 뭐? 어차피 저거 무료도 아니라서 다시 뽑아서 만들면 되고. 하하하하.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세인 이만 빼고 주는 건 좀 그렇지. 그래도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 내가 만드는 거 같이 해줄게. 꼭 더 이쁘게 만들면 되지. 이번엔 홀로그램 테이프를 사용해서 더 반짝거리게 만드는 건 어때? 더 예쁘겠지? 그래, 더 예쁘겠다. 사랑해. 넌 너무 착해. 하하하하. 그럼 이건 내꺼다? 나 감옥에서 넣어도 되지? 그래, 가져라, 박세인.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남편장! 야, 진짜 요즘 너무 덥다. 너무 죽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덥다 밖에 못 있겠다. 줄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데 혼자 웃냐? 궁금해 죽겠네.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게 뭐지? 미술 비키? 이거 포켓몬의 미술이 아니야? 하하하하. 어, 맞아. 하하하하. 근데 더 웃긴 거 있어, 이 안에. 오, 이슬 비키. 이슬이 머리랑 포켓몬볼 들고 있는 거 귀엽다. 하하하. 재밌다. 하하하하. 재밌지? 근데 이 안에 더 재밌는 게 있다니까? 봐봐. 더 재밌는 거 뭐? 뭐지? 오, 초코파운드 케이크. 재밌네, 스키씨. 재밌네. 그게 더 재밌는 거 아니고, 더 재밌는 거 있어. 봐봐. 하하하하.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지? 고장. 먹을 거 있고. 어? 이거 뭐야? 띠브씰? 이 안에 재밌는 게 있다 이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불안한데.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겠지? 하하하하. 무슨 예상? 하하하하. 아, 불길한 예감 같은 게 꼭 들어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눈이랑 똑같네. 안경 쓴 거랑 모자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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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아보네? 와,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하하하하.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엽네. 와. 나 이거 최애 포켓몬 됐어. 하하하하. 그렇다면? 쪼아! 오늘도 신나게? 최애 포켓몬 만들기? 아니, 아니. 포켓몬빵 스키씨 만들어서 선물하기? 대! 성공! 야, 우리 더운데 빙수 먹으러 갈래? 오올! 좋지. 생각 좋다. 가자, 가자, 가자. 하하하하.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우리 꿈이었는 날씨도 delmış소? 우리 여행을 하시는 것도